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이 승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의 의견을 수용해 기소에 필요한 절차를 승인했습니다.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 위원회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수사팀은 내일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.